지금 하자.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랬잖아. 마시면서 뭐라고 할 게 있으면 그래도 할 수 있는데. 왜? 그냥 한 번에 해치워버리는 거지. 뭘 해치워. 즐겨야지, 즐겨야지. 오늘 왜 봐? 키스 싶은 게 왜 민망하지? 잠시만. 펴봐. 오늘 뭐 했어? 자, 볼게요. 아이고, 참 나 이거 봐. 내가 이거 힘들다고 그랬잖아. 나는 괜찮아, 오빠. 볼 수 있어. 또린이도 볼 거야? 잠시만. 귀여워. 또린이 스파. 자, 손깍지 낄게요. 손깍지 낄게요. 별 것도 아닌데 나 왜 이렇게 적어도 되냐? 다행이다. 첫 장면부터 이상해. 첫 장면은 괜찮아요. 진짜요. 뭐야 이거야. 뭐야? 우후! 오! 왜? 아니 엄마랑 봐도 저렇게 어색하지 않겠어 오빠 손이 너무 떨리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내가 안 움직여도 이게 움직인다니까 세포들이나 핏줄들이 나는 되게 가만히 있는데? 난이도가 높아지나 봐요 오 심장 뛰나 봐 끝났다 끝났다 이리 와봐 뭐하는 거야? 아니 그냥 이리 와보라고 했지 뭐를 바로 볼 뽀뽀 싸기만 해줘 아 4회 하고 끝이야 고마워 이거 보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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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효과가 있네 얼굴이 발그스름해져요 여자분이 아 두 개는 한꺼번에 다 해냈다 괜히 괜히 약간 민망하니까 나 섭외는 좀 뭐 그렇게 과민성 망강이네 진짜 과민성 망강이네 과민성 망강 뭔가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난 건가요? 나 섭외는 좀 뭐 그렇게 너무 긴장했나 나 섭외는 좀